어머니들의 영원한 오빠죠. 오늘의 전설, 영원한 오빠, 남진 씨입니다. 오늘 불의 명곡에 왔어. 오늘 불의 명곡은요,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고 남진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불의 명곡은요,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애는 4명을 나가서 나한테 다 맡겨놓고. 아휴, 나 힘들어 죽겠어. 올라갈래. 어머니,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알아요? 어머니, 지금 가시면 방송 컴크예요. 아, 데뷔해도 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 곡 좀 하나 주세요. 이 세상에 지라도 그 뒤라고 함께 할 거야.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별 많은 슬... 어머니!